원리 영상 변해라 얍 퍼니, 여기 내가 선물한 옷처럼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자외선 팔찌가 있어 자외선 팔찌? 잘 봐봐 자외선 팔찌 하나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하나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둘게 우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 팔찌의 색이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색이 변한 거야, 프랭크? 그건 말이야 햇빛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자외선이 있어 자외선 팔찌는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염료를 섞어 만들었지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면 자외선을 받아 색이 변하는 거야 아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때문에 팔찌의 색이 변했구나 궁금증이 풀렸어